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수현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. 인천 기쁨의 교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29차 다니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. 450여 명의 청수연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 주 강사 이종선 목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. 캠프 참여 청수연들은 100여 명의 인솔자들이 만든 축복의 통로를 통과하며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다짐했습니다.